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경상북도의 나라사랑과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억해 청소들을 예우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 독립운동과 충무부기 충무호식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소재로 나라사랑 굿즈를 개발 판매한 경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감사패 수요식과 상품판매 수익금 전달 공연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북사회적기업협동조합은 나라사랑의 굿즈 판매 수익금 200만원을 광복회 경상북도지부 이동일 지부장이 전달했습니다. 동안이날 경북현충시설 체험학습의 한마당도 함께 열렸습니다.